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세력이 추가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도 제가 눌림목이 한번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횡보 여러 번 한 다음에 엄청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엄청난 수익 극대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슈팅 나온 부분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 제가 모든 도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어떤 재료죠? 이제 원전 수혜주다 근데 이 원전 수혜주 중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력한 대장주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대형 원전부터 SMR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이때 그리고 이때 두 번이나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이렇게 크게 터집니다 근데 이런 1조 5천억이란 거래대금은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세력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4,000원대에서 단기간에 얼만큼 올랐죠? 25,000원대까지 1차 파동 크게 나옵니다 이런 큰 슈팅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 대장주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럼 이 종목들은 재료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게 2035년도까지 이 재료가 지속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653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SMR 관련 이슈가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은 1파동 나오고 나서 계속 파동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고점 매도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이때는 다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정확하게 똑같이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립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얼마나 파동이 강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2차 파동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을 때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될 때는 저희는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요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엄청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도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가 현금 확보 되면서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노빌리티 이슈들이 호재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노빌리티 24조원 잭팟에 이어서 미국 대선까지 미국 정책주 부각 이렇게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미국 대선 정책주를 엮이면 이 종목 엄청난 파동력으로 오를 겁니다 최소한 저점에서 상한가 3방 이상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램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며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집계한 최신 주요 여론조사의 평균치에 따르면 26일 기준 트럼프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48.4%로 헤리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그래서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7%로 헤리스 후보 45%를 2%포인트 앞섰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 우리나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원전 업종의 시장에 관심이 커진 바 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산업 설비, 주단 조품, 제철, 재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의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주장구 확보 등 엄청난 성장이 될 거고요 이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 폴란드,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엄청나게 수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뭐죠?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이 미국 대선 정책주로 엮이면 이 저점에서 매수한 부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저점에 모두 다 기회를 잡아드렸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눌림목이 한 번 더 온다면 정확하게 이 기회를 잡아드릴 겁니다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원전 이슈가 재료가 언제까지? 2035년도까지 지속될 건데 몇 조원 규모인가요? 1653조 규모입니다 실제로 지금 체코 두기 24조예요 근데 실제로 2035년까지 1000기 이상 만들어질 거다 최소가 1000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파동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2차 파동이 크게 나올 텐데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랄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엄청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제가 도움드릴 거고 현금 확보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 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지금 구간에서 2차 파동 더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해 주시고 그래서 2차 파동이 큰 슈팅으로 이어질 때 정확하게 고점 매도까지 제가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바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이던 1억 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 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또는 문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종목은요 소통방에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도 정확하게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이렇게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그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3,9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의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